거기서 1년이면 여기서 집 사고 땅 사고 다 할 수 있어 아버지가 나오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준비를 해라 그래야 아버지랑 같이 있을 수 있어 나까지 바라지는 않을 테니까 내 딸 소위만이라도 여기서 나가게 해줍시다 최칠성이 아닌? 종로깡패 최칠성이? 야! 여기 쭉발히만 할 수 있는 놈 없어! 지금부터 내가 고선으로 와야공여 조선사람들 전부 배탈 동안 우리가 뒤를 봐준다 하실만한 단광섬에 억류되어 있다는 척보가 있어 쟤네가 윤선생 모셔와 김학철 선생이 이곳을 나갈 거야 일이 틀어질 경우 난 제일 먼저 대선해준다 나갈 거야 여기 있는 초등사람들이 다 같이 불가! 디랄들 딸집애도 가맹이 되겠어 아! 아! 딸! 아! 딸이 시댄다! 아니! 벌로 가는지도 모르고 돈 벌로 가는 거라고 브라크에 태워지지도 않던데 누군건지 되더라고 한 사람이라도 살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 연맹 연맹 연맹